와, 되게 넓다, 집이.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아, 진짜 넓다. 아, 여기. 아, 징이네. 옥상 정원. 여기는 이제 2층 베란다고 옥상 있습니다. 밴브. 우와, 대박. 어머, 어머, 어머. 우와, 어머니 성함이. 여기 어머니 포팅존이에요? 웬일이야? 진짜 예술이다. 미쳤다, 미쳤어. 어머니가 골프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어머니 생신 선물로 해 드렸습니다. 어머나. 진짜 효자다. 이게 눈 가리고 깜짝 선물로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진짜? 이벤트처럼? 어머니 우셨겠다. 안 우셨어요? 네. 그거를 제가 찍었단 말이야. 내가 기회를 해가지고 눈을 가리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나는 이제 뜨세요. 어머, 어머, 이런 걸 이렇게 했는데 이럴 줄 알았는데.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엄마가 아이고, 너무 좋다. 아이고, 너무 좋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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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